글로벌 시대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어특강 등급업 영어특강 첫 강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취업준비생부터 직장인까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영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선 취업준비생은 토익, 토플, 영어 공인시험 성적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영어 면접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인사고가나 승진에 영어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직을 하는데도 성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모두 영어 공부에서 평생 어쩌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어 성적, 영어 실력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저희 등급업 영어특강과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레벨업 되는 영어 실력을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영어특강 두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공부 늘 하고 있죠. 그래요. 두 학생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예술학생 어떻게 해요?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회화든 독해든 제일 중요한 게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 기초적인 것부터 다 지자 해서 단어를 틈틈이 외우고 있어요. 틈틈이? 양은 얼마나 외워요? 하루에 아는 단어 제외하면 30개에서 50개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를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매일매일 해서 그게 쌓이면 엄청나겠는데요. 그래요. 규리 학생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나요? 주변에 영어 공부하면 요새 자격증 같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탭스, 토플 주변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토익 공부만 해서 토익 시험만 봤었는데 저는 뭐 그냥 딱히 어떤 공부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문제집만 사서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첫 성적까지는 공개하기 좀 그렇겠지만 어땠어요? 보고 난 후 느낌이? 되게 느낌이 좋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은 괜찮았어요? 그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늘어 있겠지요. 잘 볼 것 같아요. 나중에. 맞아요. 오늘 영어 특강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늘 고민하시고 하고 계신 그 영어 공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오늘 그 공부 방법도 제시를 해 주실 거고요. 아울러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법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스나이퍼 모시겠습니다. 한덕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노량진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한덕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량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강의하다 보면 참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에 치여서 길을 잘 못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우리 친구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 일반적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다섯 과목이란 말이죠. 고급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다섯 과목인데 그 다섯 과목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어가 참 어렵다. 진짜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오던 방향하고 굉장히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수능 세대들이 좀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좀 사실상 조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사실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보면은 각각의 문제 우리가 이제 스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스무 문제를 준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다. 어떻게 스무 문제 가지고서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저는 상상 진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는 것이 뭐냐. 문항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좀 많이 좋아지고 간단히 얘기해서 가령 우리가 이제 스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한 문제에 5점이 되는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보면은 보통 보면은 영어 점수가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시험에서 두 문제 세 문제 틀렸는데 그게 합격의 당락이 좌우된다. 이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사실상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아니면 또 해줘야 된다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시험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기본이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노량진에 와가지고 공부 시작하고 또 아니면 혼자 집에서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일단은 우리 시험이 뭘까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문제 풀어봐야지가 제일 많아요.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우리 시험 준비하신 분들 꽤 있다란 말이죠.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대개는 수능 세대란 말이죠. 문제가 좀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럼 처음에 보니까 잘 몰라. 그럼 많이 풀다 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서 합격할 수 있다면 제가 수업 중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많이 풀어서 합격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문제 많이 풀어볼까. 그 사람 누구냐. 장수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학생이 합격을 제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장수생이라는 이름을 얻었느냐. 결국 문제 많이 풀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을 우리가 충실히 하자. 그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무원 열한 게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어휘가 두 문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수거 두 문제 나옵니다. 문법 두 문제 나옵니다. 영작 두 문제 나옵니다. 생활영어 두 문제 나옵니다. 독해 열 문제 나옵니다. 아니 스무 문제 가운데 영어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스무 문제지만은 영어라는 모든 어떤 카테고르 속에 속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자.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뭐 해줘야 된다? 단어다. 이게 진짜 단어다. 나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난 좀 했어. 영어 좀 했어. 이제 점수 좀 높여야지 그랬는데. 그다음에 발목을 잡는 게 또 단어다. 근데 단어인데. 그럼 어디서 출발할까. 자 지금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말이야. 딱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땅 하면서 출발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기본 어휘. 즉 수능 어휘가 사실상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는 말이죠. 솔직해라. 내가 만약에 솔직히 중학교 어휘 안 돼 있다. 그럼 하세요.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어휘인데 딱 고등학교 어휘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공무원 영화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다루어지게 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 어휘들을 공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다음에 문법. 당장 무슨 문법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들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문법 뭐 나온다? 좋아요. 뭐 이런 나오겠죠. 그런데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줘야 된다.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거라 그다음에 생활영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어휘나 문법을 공부하면서 서서히 터득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열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해라고 그랬죠? 네 독해가 열 문제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글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줘야 된다.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셈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 문제만 틀려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이번에 국가직 구급이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자기 성적표를 찍은 걸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 선생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대요. 저 0.02점 차이입니다. 보여주니까 앞자리는 똑같아요. 뒷자리도 별 차이로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런데 0.02점, 0.02점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문제가 5점이거든요. 5점. 국어, 영어, 국사가 한 문제가 5점입니다. 그럼 한 문제만 맞히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0.02점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0.02점 차이는 결국 뭐냐? 상상되어 말씀드리면 한 문제 차이가 우리의 당락을 결정한다. 한 문제 나보다 더 맞춰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기본을 다져라. 그리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글을 볼 수 있는 대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이번에 발표되는 것 보면 우리가 이제 400점 전후가 지금 커트라인이 사실 되고 있어요. 400점 전후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잘 못하실 수가 있는데요. 5과목이 거의 다 90이 다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단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80, 90, 95 이런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한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어, 영어, 국사 한 문제들 5점씩이니까 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놓고 봤을 때 90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컷이 보통 380점에서 400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령 컷이 380이다. 그럼 380인 친구 382인 경우 385인 경우 389인 경우 390인 경우 어떤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냐? 결국 391 학생이 높습니다. 그럼 컷이 380이었을 때 390점하고 차이를 보세요. 몇 점입니까? 10점이죠. 10점이면 국어, 영어, 국사 가운데 몇 문제입니까? 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제가 한 문제 차이로 붙느냐 마느냐 그랬지만 역으로 얘기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췄다고 한다면 면접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면접 볼 때 보면 블라인드 면접이다 뭐라 그래가지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근본 점수는 사실 들어간다는 거죠.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문제를 더 맞추자. 그러기 위해서 뭐다? 기본이다.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문제가 언제 문제냐?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작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비교적 문제가 좀 쉬웠던 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2015년 국가지 구급. 여기에 우리 구급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가 사실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컷도 떨어지고 꽈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있었던 지방직 문제에서 난이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자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일에 지금 공무원 영어라는 걸 처음 보시게 된다면 이거 뭐야? 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 토익을 공부하신 분들이 간혹 가득 있습니다만 토익에서 출제하는 방향과 상당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꼭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보면 토익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토익 여러 번 900점 정도 맞았다라고 치면 우리 공무원 영어의 국어는 몇 점 정도 맞는지 아십니까? 75점 정도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75점이면 다섯 문제 틀린 거죠? 그럼 이미 토익 900까지고도 우리 공무원 영어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토익 준비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이거 본다면 이거 뭘까라고 굉장히 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또 공무원 영어 준비한 친구들은 굉장히 또 수월하게 또 가요. 뭘 수월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가령 첫 번째 문제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요겁니다. 지금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영어를 전공하신 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가 and나 but이나 or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행구조다, 병치법이다, 병렬구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어로라면서 그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같은 역할, 같은 형태끼리 묶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뒤를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투부중사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ing가 나와 있죠? 다시 얘기하자면 요거하고 요거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였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틀렸다. 근데 이런 문제 출제가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또 보면은 말이죠. 우리 공무원 영어라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약간 흐름이 사실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하나 여러분 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2015년이죠. 2015년 이전에는 행자부에서 출제됐고요. 2014년까지 가게 되겠네요. 거기서 행자부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서부터는 뭐냐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문제가 살짝 저런 경향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좀 강의 경력이 좀 오래됩니다. 근데 쭉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굉장히 어느 한 문제 한 문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에는 잘 안 나왔었어요. 9급에서는 9급에서는 잘 안 나오고 주로 7급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5화는 같은 것끼리 묻고 있는다.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정도는 맞췄겠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나 단순한 얘기 아니냐. 야 5화는 같은 것끼리 묻고 주는 거 투부정 사이인지 틀렸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걸 묻는지도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실전가가 지금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아니요. 미치는 겁니다. 진짜 사실 이게.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안 보일까. 그래서 또 하나 또 뭐가 중요하냐. 실전가서 여러분 그러면 뭐냐. 본인 스스로를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사실상 중요합니다. 그 친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를 못 보고 그냥 자 이 웨더라는 이 접속사는 그래 다음에 5화를 받는 거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웨더라는 접속사가 다음에 이 접속사 5화를 받는 경우 굉장히 사실상 많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고서 정작 이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이죠. 사실만 알아서는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비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다. 사실에 대한 적용, 능력, 훈련까지도 여러분 사실상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출제 유형까지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5년서부터 인사혁진처럼 문제가 사실상 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주면사만이죠. 이 양반들이 지금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면도 사실 없지 않느냐면죠. 우리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가지고 또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은 글쎄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는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시간 정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죠. 대시라는 건 굉장히 그 역할이 사실상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댑만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접속사 이런 생각합니다. 관계대명사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접속사인데 다음에 구조가 이상해요. 관계대명사인데 구조가 이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는 합격을 해야 돼. 우리 공무원 준비하면서 보통 3, 4년이 걸립니다. 대개가 합격하는데. 구급을 합격하는데 3, 4년 걸립니다. 제가 이제 그 오래 걸린 친구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보다 상당히 좀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서 말이죠. 그냥 단순히 혐의해서 건드려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만 오로지 하나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라는 건 기능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왜 여기서 하나번 생각합니까? 전문제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줘야 된다고 문제 분명히 출제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시작하면서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한 문제 차이다. 널널하게 합격하자. 두 문제라는 겁니다. 두 문제. 두 문제만 맞아도 널널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두 문제만 더 맞아도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은 피해가고 볼 부분은 봐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2015년 지방직 문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지방직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강하고 이제 여러분들 당분간 제가 기초를 보면서 각각의 출제 영역별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출제 경향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묻는지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제스트라는 동사가 말이죠. 지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ing를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고라는 것도 동사이고 이것도 동사인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단 말이죠. 동사와 동사가 이렇게 겹쳤을 때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서 골연계를 주는 말은 투부정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ing를 붙여버린 동명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동사 동사 겹쳐야 된 중간에다 접속사를 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사실상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자, 툴을 붙여버릴까요? 아니면 ing를 붙여버릴까요? 바로 이런 거 확인하는 문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너무 강의를 오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2015년서부터 문제가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구급에서는 별로 이거 묻지 않았어요.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야, 이거 투부정사의 ing라고 해서 물으려고는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자, 지금 이거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좀 이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that을 한 번 보자. 이제 그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이 말이죠. that이 아니라 뭘 써도 관계없습니까? 덜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문제 성립하는데, 문장 성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여러분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death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death을 줬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여러분 판단력을 조금 살짝 흐리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것의 기능을 좀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뒤를 보니까 얘는 지금 보면 I가 주어이고 바로 뭡니까? 톨드가 이렇게 동사가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건 뭔가 다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 댄서라는 지금 명사가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death이 나왔습니다. 저런 건 상당히 뭔가 다르죠. 우리가 이 death이라는 것이 이렇게 앞에 명사가 이렇게 우리는 나와있을 때 이 death 앞에 있는 이 명사, 우리가 데디아가 꾸며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관계 대명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대체 쭉 이끌어주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 사실상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끌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말을 잠깐 보면 내가 너에게 그녀에 관해서 말했던 무용수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녀에 관해서 말했던 무용수. 자, 이래 버렸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여기에서 그녀라는 건 갑자기 누구냐 이거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내용상으로 아마 이 무용수를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때 우리가 이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뭐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라고 이놈을 불러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이하는 이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이 놈이 실질적으로는 이곳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놈이 결국은 이 놈하고 같은 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허라는 것이 이리로 나갔는데 이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건 우리 이제 공무원 주민하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관계대명사 이하는 구조가 불안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고 계시면 쉬운 편입니다만 여기 형태를 일단은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가정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두가 이게 지금 조동사인데요. 그냥 쓰지 않은 거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형태는 if라는 이 가정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 나오는 형태가 if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head 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만 썼습니까? 이거 과거만 썼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형태가 지금 바르지 않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가정법 형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2015년서부터 단 1년도 빼지 않고 지금 15, 16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국가리 구급회사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정법 문제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신다면 이렇게 오는 거 if 주어, head, 삐삐, 주어, 조가, have, 삐삐 이렇게 암기를 그냥 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2015년에 나왔었던 문법 문제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만일에 들으신다. 그리고 나 공무원 생각이 있는데 말이야. 야 이거 지금 내 실력으로는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음 그래 맞아 맞아 나도 옛날에 공부했었던 내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어? 쉽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쉽네? 라고 하셨던 분. 네 쉽게 출제됐습니다. 2015년에.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준비하면서 야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래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 국가리 구급의 문제가 이거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냈습니다. 뛰어넘어서 냈습니다. 똑같은 사실이지만은 사실상 출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번에 상당히 좀 다르게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할 만하네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은 돼 있으신 분이니까 말이죠.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영화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우리 공무원 여론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일단 공무원 서적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기본서라는 것을 한 번쯤은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아씨 한마디도 모르겠어. 이건 어쩌란 말이야 이거. 라고 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일단은 공무원 영어라는 것이 뭔가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문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첫 강의로다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 손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래요.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서제스트한 동사를 뭘 받는다고요. 아 인지를 받는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신 나왔을 때는 다음에 이것이 완전한 구전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냥 외우고 계시라고요. 자 제가 아까 말해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라고요. 나랑 우리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보기 전까지 욕심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니면 좀 저거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너무나 단순히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골라서 우리 공무원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사실상 문법 문제 여기 두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영장 문제까지 포함하면 네 문제가 문법과 관련해서 출제된다라고 사실상 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보도적점에 상당한 관건이 바로 이 문법과 연관이 돼있다라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첫날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보여드리면 사실상 쉽지는 않았었고요. 다음 시간에서부터 좀 더 더 알차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자 일단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공무원용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것보다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느 과목인데 마찬가지로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 나 중학교 시작밖에 안 돼? 자 그럼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중학교에 어휘밖에 안 돼? 어 중학교에 어휘 시작하세요. 나 수능이야? 어 수능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실전문제로 들어오세요. 너무 우리 실전문제 이러니까? 라고 해서 본인의 수준에도 맞지 않는 거 실전문제지 갖다가 딱 사놓고서 말이죠. 하나 더 열 가지 풀어? 풀긴 뭘 풀어요? 그건 아니에요. 찍는 거예요. 본인에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면 보이게 만드세요. 본인 스스로 내 위치를 파악하셔서 나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처음서부터 하나서부터 출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출문제 가지고 분석하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등급업 영역특강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새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법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스피킹 말하는 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굉장히 찔리는데 그 이유가 듣고 말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문법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고 말하는 연습부터 되면 스피킹이 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바쁜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하시면서 듣기 연습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그리고 한국 직업방송 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이 시간 알찬 영어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